지금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광주FC의 경기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지금 박지선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박지선 리포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선입니다. 비가 오는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찾은 곳은요. 바로 광주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하루 종일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잠시 후 7시 30분부터 광주FC와 안산 그린어스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경기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시끌벅적한 이유가 있습니다. 경기에 앞서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주 지역에 우리 학생들 총출동한 건가요? 아주 알록달록한 풍선들군 행복해하는 우리 학생들도 보이고 어이구 우리 또 풍선 예쁘게 만들어주시는 분들 풍선을 받고자 이렇게 또 줄자여서 모여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대체 오늘 이곳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니 월드컵 경기장이 초등학교가 된 것 같아요. 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은 광주시 교육청이 주반하고 광주시민 프로축구단이 후원하는 광주 희망스쿨데이 축구장 갓날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광주 희망스쿨데이요? 희망스쿨데이가 어떤 거예요? 저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맞아요. 광주 희망스쿨데이는 광주시 교육청의 역점 실책인 광주 희망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교육과정후날 체험 행사입니다. 아 우리 또 학생들이 이렇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군요. 세상 참 좋아졌어요. 우리 학생들. 자 그런데 이 문화체험할 수 있는 것들 굉장히 다양하고도 많은데 왜 하필 축구장으로 이렇게 다들 모인 거예요? 네. 문화체험 문화 행사는 저희들이 야구장 가는 날 그리고 공연장 가는 날 행사였는데 오늘은 축구장 문화 행사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축구장을 가족과 함께 참여하고 그 후에 부대 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하필 체험 행사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또 축구지만 평소에는 야구장도 가고 다양한 또 문화 프로그램을 이렇게 즐기는군요. 야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표정들이 밝아 보이는데 자 이 프로그램 희망스쿨데이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축구장 가는 날에는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강조 교육과정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가족과는 유대관계 형상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 학생들도 좋고 또 우리 가족분들도 다 같이 즐거워하는 희망스쿨데이. 시작부터 불을까지 굉장히 밝아 보여요. 아우 인터뷰 감사합니다. 자 진짜 이곳은요. 우리 어린이들의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와 진짜 수많은 학생들이 정말 다양한 부대 인사를 지금 열심히 즐기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자 지금 옆에 와보니까요. 뭐 페이스페인 뒤기며 팝콘 나눠죽이며 우리 학생들 지금 이렇게 줄 서가지고 축구공을 차가지고 성공을 하느냐 꽝을 하느냐. 자 직접 축구공을 차보는 미니게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 우리 학생 흉차게 찼지만 꽝이네요 꽝. 자 그러면 제가 또 오메절라도의 메시인데 본보기가 돼서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얘들아 저도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자 친구들 이 이모가 하는 걸 잘 보란 말이에요. 자 이모가 얼마나 잘 찼리나 보여줄까요? 자 준비 시작. 인사이드. 아 어머 진짜 아니 이 수많은 학생들 굉장히 제가 본보기가 돼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굉장히 멋쩍네요. 야유가 터져나왔어요. 아니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 뒤에서 얼마나 배꼽을 잡고 있는지. 아니 이모가 공을 못 자면은 위로해 줘야지 그렇게 왜 그렇게 딸딸 웃었어요. 너무너무 못하잖아요. 너희들 어디서 왔어? 무슨 초등학교 이름? 몇 학년 몇 반이야? 풍암초등학교 4학년 박인호 풍암초등학교 4학년 지참기 풍암초등학교 4학년 내 인호 자 오늘 광주FC 이렇게 경기 보려고 이렇게 일찍부터 와서 축구공도 차고 팝콘도 먹고 해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어 그 팝콘도 무료로 해주고 이거 텀블러도 이거 당첨은 주니까 좋아요. 어 진짜 팝콘 많이 먹었어요? 네. 아잇 빨리 먹은 것 같네. 아이 귀여워. 아니 우리 친구랑 또 우리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와가지고 광주FC 경기 볼 거잖아요. 평소에 축구 좋아해요? 네. 광주FC 좋아해요? 네. 그럼 좋아하는 선수 있어요? 어 모르겠어요. 아 그냥 광주FC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누구 좋아하는데요? 여름 선수요. 이야 여름 선수 나도 좋아하는데 너랑 낭통하는구나. 자 아무튼간 오늘 좀 있다가 광주FC 선수들 축구 경기하는 거 볼 거잖아요. 자 우리 선수들 화이팅 하라고 우리 둘이 다 같이 광주FC 화이팅 해보는 거 어때요? 자 하나 둘 셋 광주FC 화이팅! 어 너무 귀여워. 아이고 맞죠? 이 귀염둥이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 얼굴에는 웃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서도요 아이들만큼이나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이 상황을 즐기고 계신 분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학생들보다 더 신나신 것 같아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저는 광주 동구에 있는 지안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또 이곳을 찾아주셨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희망스쿨데이가 오늘 하루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 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참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난해도 광주 희망스쿨을 교육청에서 실시하였었고요. 올해도 지금 야구장 두 번 야구장 가는 날 두 번 희망스쿨데이를 했었고 처음으로 지금 축구장 가는 날 실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구장 두 번 갔었고 아이들과 같이 갔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셔가지고 즐겨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우 오늘 실은 비가 와서 많이 안 올 줄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덩달아 기분이 어휘됩니다. 아 덩달아 우리 선생님까지 신이 나셨군요. 딱 봐도 보여 우리 선생님이 신나신 게 자 우리 선생님도 희망스쿨데이 참여해 보시니까 선생님으로서 또 선생님이 바라보시기에 우리 학생들이 만족해하는 것 같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실은 아이들은 기아 타이가즈가 우승했을 때는 굉장히 야구에 힘이 있었고 또 우리 광주FC 축구단이 잘했을 때는 힘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2브릭으로 좀 강등이 되면서 힘이 없었었어요. 지금 2브릭에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년에는 1브릭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덩달아서 우리 오늘 광주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이 응원하면서 반드시 1브릭으로 올라갈 것이고 내년에 1브릭의 1위 확실합니다. 아 지금 우리 선생님 보니까 광주FC 팬이시구나. 아 팬심이 드러났어요. 아무튼 오늘 학생들이랑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얘들아 재밌게 놀아. 네. 아 진짜 이곳은요 우리 아이들의 파티의 축제 현장입니다. 진짜 페스티벌이에요. 자 우리 선생님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희망스쿨데이 자 오늘은요 우리 아이들이 광주FC 경기를 보기 위해 이곳을 찾아줬는데요. 우리 선수들도요 우리 아이들의 힘찬 응원받고 부상 없이 오늘 경기도 파이팅하시기 저 또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희망스쿨데이 아주 신나는 현장에서 박지선이었습니다. 얘들아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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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놀자요. 진짜 굳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굉장히 희망네요 정말. 진짜 오늘 우리 아이들의 응원 덕분에 오늘도 이기지 않을까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기면 이제 그 K1리그죠. 일부리그로 직행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겁니다. 계속 1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승수를 계속 쌓아가야 되니까 오늘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